Yeah Wow 유천에서 아직 배고픈 놈의 장단 시작은 작아도 큰 목표 이건 드라마 쉽게 들어가지 일들로 많이 힘들었어 영원하실 줄 알았던 할아버지도 겨우는 맘 자꾸 나 일어났지만 심장의 문체로 인해 병원을 가지만 누구나 죽어 또 누구나 숨어 이뤘던 나의 맘 단단히 가지고 훈련 손이 전부 날이지만 있으면 편한 걸 알기에 여기서 일찌나 그치만 내 앞에 있는 거라면 추월하고 싶지나 연사회 댓글 차이 몰라 풍자 비방 난 너네 캥 난 너네 랩 쭉 무릎 피가 흘러내려도 안 멈추네 뭘 바꾼 후에 퍼즐에게 날려 disrespect 절반이 새로운 거라면 가라앉는 책 원해 난 저만의 몰터만의 럽 몇 결만에 나 쓰면 위로 going up 준비가 됐어 네 사랑을 보여줘 품밖아 죄도 지켜나가는 전통 험 예 험 예 rock in my studio life is not beautiful 배된 영화 속 쿨로 남겨진 who and go 가사를 고치듯 내 대원조차 고치고 이제는 가고 코미들과 make it frame it going all day 공간 쪽뿐만 없어 먹지 우린 oh yeah 많은 걸 이뤄내고 이겨냈던 all hey 노 택배 높게 다 올라갈래 내 말로만 가도 친구와던 사람을 가봐 yeah i never ever train my face and frame 날 계속 계속 안 들어 make and break 선빈의 비상금도 날로 다함께 가족들 포기하란 걸 안할래 엄마가 없지만 조 부모님께 사랑받고 11살 때 아빠가 돌아와서 잘어왔고 이제는 노력해서 호강시켜 잡아 나도 알 수 있다고 보여줄게 모두 날 따라와줘 yeah brrrrrrrrrrrr